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주요 20개국 G20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두 정상 간 대면회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직접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 주석과 지난 3월 당선 후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서안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통화와 서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으며 이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말하고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영래와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한중 정상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자는데도 공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 중국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15일 회담에서 그동안 한중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한 심도 있는 소통이 이뤄졌으며 최근 다자회의를 계기로 최고위급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김본부장은 북한이 전리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엄정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를 비롯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김본부장을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란이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4일 VUE에 미한일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조사에 대해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A 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꼽으면서 미한일 3국의 이 같은 공존은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일 간 갈등으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유해 상태인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공동성명으로 3국 간 집단 방위태세 강화 유형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협력 사안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의 소년, 한국과 ant numerical recruiter와 경호 역할을 위치로 인하는 평가를 내리지 mods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기본ności의 통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발표에 지적은 이룰가가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3개의 국민들이 국민들의 정보선을 위한 역사와 영국의 정보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성명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에 역류된 한국인 문제가 공동 성명에 언급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민 석방 문제에 앞장서야 미국도 이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장입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는 주민들의 노동권 등 인권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축구팬들의 열광 뒤에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과 또 부대 시설 건설을 위해 숨지고 착취당한 북한 노동자 등 이주 노동자들의 아픈 그림자가 서려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릴 루사일 아이코닉 국립경기장입니다. 국제 이주 인권단체들은 이곳을 비롯해 카타르 월드컵에 사용할 여러 경기장과 호텔 등을 건설하다가 6,500여 이주 노동자들이 불볕더위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다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휴머라이츠 워치를 비롯해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지켜볼 카타르 월드컵의 열광 뒤에 가려진 이런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의 그림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팔러시 공동기고를 통해 유엔 보고서 등을 근거로 카타르의 새 호텔과 초현대식 경기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투입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과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90%까지 착취했다며 미국과 전 세계는 이런 추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인권을 특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조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그러면서 국제 스포츠 조직위원회는 개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조직위원회는 두 사람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카타르 월드컵을 김정은 정권의 범죄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환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44년 동안 주둔한 서울 용산기지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폴 러케머러 한미연합사령관은 15일 평택 컴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기지 이전과 창설 44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사람과 장소, 환경은 때때로 바뀌지만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국토방위와 동맹관계 강화, 연합 구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한국국방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용산과 평택으로 나뉘어 근무해온 연합사 장병들이 함께 근무함으로써 미한 간 협조 체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평택 이전을 계기로 연합 방위 퇴세를 더욱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지난 1978년 11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대신해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창설됐고 미한 양국은 지난 2019년 6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사에 평택 이전에 합의했었습니다. 제임스 희난 신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와 면담하고 이 문제의 유엔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희난 소장이 15일 오후 납북자 가족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현안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납북자 문제의 유엔 차원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모임 측은 희난 소장에게 납북자 현황 자료 등을 전달하고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일 한국에 부임한 희난 소장은 대북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상견례를 갖고 의견을 들었으며 이번 납북자 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측이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